니 롯데가 어어 삼성인데 오오 잠깐만 다시 다시 니 롯데가 어어 삼성이랄까 니 롯데가 어어 삼성이라고 아 반갑습니다 하이요 자 이부터 한번 훑어볼까 오 프랭크버거를 많이 먹었네 이건 좀 귀엽네 출근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간다고? 삶을 사세요 아니 근데 제주도 왜 코카를 파는 거야 이거 그냥 아무 데서나 파는 건가 귀엽네 이걸로 목코코 포니코냔다고 아 귀염추 죽일 때 내 핸드폰 보는 것 같네 엄마 나 휴대폰 수리하기 80만원만 줘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수바 휴대폰 수리비 80만원 장난하나 지금 뭔데 이게 아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 그때 말했잖아 우리 엄마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나 중2땐가 시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교실 문 열고 손아 하면서 뛰어오는 거임 내 목소리로 엄마 나 좀 꺼내줘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찔렀대 근데 이제 사람이 흥분하면 목소리가 헷갈리나 봐 3천만원 입금해라는데 3천만원 없어서 입금 못했어 무조건 당하겠더라고 삼겹살 먹을 때 취향은 난 보통 얇은 거 선호하긴 하는데 두꺼운 거는 좀 잘 구워야 되는데 두꺼운 삼겹살 먹을 때는 구워주는 대로 가야 돼 구워주는 대로 가야 되고 얇은 삼겹살은 내가 구워 먹을 때고 기름장은 소고기고 쌈장은 삼겹살 아니야? 아 나 냉삼도 나는 웬만하면 쌈장이야 나는 나는 약간 좀 짜고 막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소고기는 웬만하면 기름장? 상추랑 깻잎 상추 깻잎은 굳이 하나만 픽하면 깻잎이긴 한데 난 근데 보통 상추에 깻잎에 고기에 마늘에 쌈장 바르고 먹지 않나? 생마늘하고 구운 마늘? 구운 마늘은 잘 안 먹지 난 무조건 생마늘판대 어렸을 때는 구운 마늘 좋아했거든? 좀 구우면 달짝지근해지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구운 거 좋아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무조건 생마늘이야 파절이나 양파절이는 나 이거 절이는 잘 안 먹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순수 고기 웬만하면 고기에 그냥 싼 맛 생김치하고 구운 김치 이거는 고를 필요가 없는데 이건 둘 다 맛있잖아 거의 그냥 거의 둘 다지 왕참치 샐러드 김밥 1200원? 골라 싼 데? 어머니가 싸주시던 김밥 아니 수바 참치가 묻었다 야 참치 묻어있네 참치가 있긴 있어요 묻었어 여기 이건 햄인가? 미필인데 군대 가면 밥을 젖다으로 먹냐고요? 잘 나왔구만 쏘야에 맛김에 미역국이면 수바 이거는 황제반찬인데? 이거 이거는 밥 진짜 잘 나온 건데? 이게 여성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게 메인 반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누워있던 병장들도 와서 밥 기어나와서 밥 먹습니다 이거 조금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여기 요플레가 딱 나오면은 이제 경상도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 롯데가 3번이야? 억양이 어때요? 어? 이래야 돼? 경상도 분 계십니까? 디스코드로 좀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뭔 느낌인데 이게 감도 안 오는데 이거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도 안 와 들어와 있네 여기 안녕하세요 아 예 경상도 분이세요? 네 대구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랑 저거 저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제가 롯데펜 읽어볼게요 니 롯데가 어어 삼성인데 어어 잠깐만 다시 니 롯데가 어어 삼성이라니까 어어가 3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어어 한번만 더 니 롯데가 어어 삼성이라고 그러면 저 어어가 5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어어 일단 좋은 교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어이가 없네 네 네 네 네 네 저 파크 포레 계룡 건설 NHF임 저거 어떡함 경기북도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북이라는 명칭을 안 써? 하긴 경부... 아니 경기도 북... 아 하긴 아... 아 근데 이름 바꿀만 하다 경기북부라는 말은 안 쓰잖아 경기도는 나눌만 하다 근데 이거는 수박 좀 에반데? 타지역 사람은 못 먹어본 토박이 전통 음식 춘천 된장토매 우와 이건 뭐야? 졸맛탱처럼 생겼는데? 이거 맛있다고요? 맛있어 보이는데 이건? 춘천에만 있는 건가? 우와 오챙이국수야? 졸라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뭐야 감자야 이거? 감자로 뽑은 건가? 아 옥수수예요? 이거 딱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름 때문에 못 먹을 거 같아 이거 이름 안 봤을 때는 뭐야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했는데 이름 보는 순간 이거 다음에 보면 못 먹을 듯 광주 상추튀기 제가 곡성 출신이거든요? 곡성에서 광주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거 안 유명해요 나도 내가 광주 왔다 갔다 한 게 20년인데 나도 몰랐어 이거 그냥 맛있다고 하길래 먹어봤는데 그냥 상추에 튀김 싸먹은 거야 그냥 나 처음에 상추튀김 하길래 상추를 튀긴 건 줄 알았다 야 빨간 식혜 아 이건 좀 먹어본 거 같은데? 이건 그냥 뭐 식혜 맛? 부산물떡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묵처럼 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국물이 어묵 국물이야? 이거 괜찮을 거 같은데? 제주 몸국 몸국은 뭐예요? 시래기국 같은데 그냥? 아 해초야 아 딱 봐도 해장용처럼 보이긴 해 아 나는 쓰바 이거 내 세대는 아니고요 내 윗세대야 이거는 이거 나 태어나서 한 두어 번 먹어봤나 이거?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가끔 할머니가 가끔 해줬거든? 가끔 진짜? 태어나서 한 세네 번 먹어본 거 같은데 근데 뭐 내 스타일은 좀 아니더라고요 된장 서면 맛있겠다 아빠의 질이 있는 반응 속도 이거는 아빠라서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냥 애를 존나 사랑하면 되는 거 같아 이건 이건 진짜 온 오감이 지금 애한테 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빠가 반응 속도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그냥 졸나 애를 겁나 사랑하니까 이게 되는 거겠지 남자가 도망갔다는 여친의 책상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마음이 아픈 거 같아 마음이 마음이 좀 아파서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왜 도와주냐고? 아 사랑해서 만났으면 도와줘야지 내가 저 여자를 만났어 인성도 괜찮아 외모도 괜찮아 다 마음에 들어 내가 사랑해 근데 집이 이래 도망가? 도와줘야지 내가 삶에서 느낀 건데 내 사람이다 싶으면 잡아야지 뜬금없지만 예전에 성공한 아버지가 해준 말이라고 해서 여자 말 들으면 안전하게 잘 산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 못 봤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던데 아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내 와이프 안 만났으면 국토대장정 중 낭만을 즐기는 신혼부부 스트리머 나도 나중에 이 로아 방송 말고 내 방송이 되면 지금은 약간 로아 방송인 게 좀 큰데 나도 나중에 내 방송이 되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